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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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드다지 입니다 안녕 어 오늘 오늘 할 것은 어 이 게임 이름은 모르겠지만 레이싱입니다 레이싱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오늘은 싱글 레이스로 할게요 그리고 오늘 할 트랙은 제일 이 트랙이 아마도 제일 기본적이겠죠 뭐 그냥 아침으로 해놓고 아침으로 해놓고 그냥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차는 이름이 먼저 뭐 이름이 뭐 벤스 벤스 이름이 벤스 멜 아 이거 뭐 이름이 더 길은데 그 이름을 못 말하겠는데 일단 2차로 할게요 어 음 색깔 색깔은 뭐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 놓고 난이도는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다 해줄까요 이렇게 쉬운거 중국 상급 이렇게 순서대로 한 번씩 할게요 순서대로 한 번씩 할게요 자 쉬운거로부터 갑시다 만약에 제가 패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싫어할 테니까 으 또 같은 곳에서 계속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같은 곳에서 계속 같은 난이도로 재면 계속하면 뭐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해서 그걸 생각해서 최대 1등 하려고 노력할게요 근데 저는 다른 차로 1등을 해봐가지고 그게 좀 곤란할 거에요 그게 좀 곤란할 거에요 준비됐습니까 시작 미리 페달을 밟고 있는게 좋아요 오호 아 역시 차가 달라가지고 오오 안녕하세요 오오 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우씨 와아 진짜 아이 뭐야 시작부터 차가 돌아가면 어떡해 시작부터 차가 돌아가면 어떡해 아 뭐 성격이 안 좋은 차들이야 저 차들 뭐 성격이 안 좋은 차들인거야 고작 어 나는 다른 차를 해놨으니까 이게 어렵지 아 계속 이 차를 했었다면 장식성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많이 따라잡았다 많이 따라잡았다 설마 한바퀴 차이나는거 아니지 한바퀴 차이나는거 아니지 에이 설마 여기 있다면 난 망했지 그러면 안되는데 아 여기 한바퀴 차이 안나다 아 여기다 어? 어 역시 어 어려워 이게 쉬운 날이던데 이 차가 너무 빨라져 어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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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는 이 차로 안해봤어요 여길 저는 이 차로 여길 안해봤거든요 다른 차로 해봐가지고 꼴찌는 안할게요 제가 꼴찌는 안할게요 한 15등 아니 15등은 어허어 엄청 빠르네 얘 엄청 빠르네 아 그러면 이렇게 계속 1등을 할 때까지 계속하는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는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끝났네 아 아 13위 아 13위로 끝났네 아 13위로 끝났네 쉬운 날이던데 하 하 아 시작부터 이렇게 못하면 어떡해 아 그래도 돈을 주지 어 그러면 다음판은 다음판은 중국 난이도로 갑시다 어 꼴찌를 하든 어 꼴찌를 하든 어 꼴찌를 하든 몇 등을 하든 전 상관없어요 어 어 어 꼴찌를 하든 몇 등을 하든 전 상관없어요 그냥 재밌게 하기만 하면 되니까 재밌게 하기만 하면 되니까 재밌게 하기만 하면 되니까 뭐 상관없어요 어 뭐 일단 중급 난이도로 가자 아 아 그렇게 못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후 뭐 이런 것도 다 경험이야 계속 이긴다고 뭐 잘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 어 긴장되는데요 여러분 네 자 중급 난이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잘 되려나 모르겠는데 뭐 리 왜 꿀찌를 안했다는게 다행이지 꿀찌를 했 Ende 꿀찌를 했다면 그런 효짐 많았지 그래 나 이건 안돌아 나 이번에도 안 돌아 오우 위험했다 위험했다 오우 위험했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해 이거 제가 조용히 플레이 안하면 1등 할 승산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집중하니까 그렇죠 이러지마 제발 제발 이러지마 제발 이러지마 제발 이러지마 오우 추월했다 추월했다 여기서 계속 유지만 하면 전 이겨요 여러분 말이 되나요 아니 저같은 초보자가 1등을 한다니 중국 난이도로 말이 됩니까 거의 말 안되죠 거의 말 안되죠 거리 차이 그렇게 크게 크게 차이 나진 않다 진짜 안심하면 안된다 두 바퀴 남았어 두 바퀴 남았어 두 바퀴 남았어 두 바퀴 남았어 1등 했네 근데 어라 아까는 13등 가지 않으세요? 내가 왜 쉬운 난이도에서는 안좋은 결과가 나왔죠 마지막 상급 난이도 마지막 상급 난이도 마지막 상급 난이도 가자 어우 긴장돼 나 상급 난이도로 해보니 어쨌든 초급 중급 상급 난이도로 해본적이 없어가지고 긴장 엄청나게 행운을 비는 수밖에 행운을 빌어야지 행운을 빌어야지 상급 난이도에서는 1등 했는데 과연 상급 난이도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? 지금 말 알아보대 하고 지금 경기가 진행 중이니까 그렇지 내 지금 초월하기 너무 위험해 어어어 와 진짜 나만 피해를 봐야해 한 대 초월 한 대 초월 한 대 초월했다 오 뭐야 이거 뭔 열 다섯 바퀴야 이건 뭔 열 다섯 바퀴야? 오 위험해요 오오 다행이다 빙글빙글 돌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앞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또 초월했고요 이제 팔 팔 위 어우 위험한 자리인데 위험한 자리인데 어 네 또 초월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여섯 번째 어어 네 또 초월했어요 이제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아직 열 한 바퀴 아 이제 열 바퀴 넘게 남았는데요 한 열 한 바퀴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 달리고 있습니다 20대죠 나쁜 기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긴장은 계속합니다 긴장은 계속합니다 와 아 이렇게 어려운 점은 잠시만요 그래도 는 초급 난이도보다 잘되는게 어디입니까 아 초급 난이도보단 잘하는 아니 근데 초급 난이도가 제일 쉬워야 되는데 왜 중급 난이도에서 내가 1등 했을까 초급 난이도 내가 감을 안 잡아서 그럴 수도 있어 감을 못 잡은 거라서 아직 한 일곱 바퀴 정도 남았는데 변함이 없어요 초급을 제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속도를 좀 더 내야 돼요 기아를 하나 올리고 기아를 5단으로 올려놨는데 네 간격은 안좋고 간격이 살짝 좁아졌거든요 일직선거리 지금이야 어? 뭐지? 어 뭐야 방금 에러했나봐요 방금 에러했나봐요 저 방금 그것도 몰랐어요 어 어 어 어 이렇게 긴장될 줄이야 어 위험한 자리인데 위험한 자리인데 여기서 여기서 빙글빙글 도우면 진짜 제 멘탈 붕괴돼요 제 멘탈 붕괴하는 거 싫어요 저는 아 저기 제법 빠른구먼 진짜 빠른다 간격이 안좋봤죠? 아 아 아 이거 속력이 높아져야되는데 세 바퀴밖에 안 남았어 아직 아직 시간은 있어요 아직 시간은 있어요 여러분 네 저 아직 끝난거 아니에요 저 아직 끝난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거 진짜 너무 재밌는군요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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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대박 플레이어랍니까 아 진짜 아 근데 어 설마 이게 마지막 바퀸데? 마지막 랩인데? 어 신께 신이 저에게 힘을 주시길 어어 여길 믿을 수 밖에 없어 이제 아 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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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1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. 하지만 중국 난이도는 성공했어요. 중국 난이도는 성공했어요. 다행이네요. 오늘 영상은 굉장히 짧네요. 오늘 여기까지 할거고요. 제가 제일 레이싱할 때 기본적인 트래커를 했거든요. 기본적인 트래커를 했는데 내가 왜 조금 난이도에 13위를 한거지? 13위를 한거지?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